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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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택상 하이 하이 뭐 약간 여름 뭐 이때 뭐 한 봄 여름 이 넘어가는 시기에 선미씨를 안 만나면 서운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계속 나와 무슨 소리야 17년만에 첫 청순 컨셉을 찰떡같이 소화해냈다고 하는군요 자 컬투자가 늘 사랑하는 그녀 선미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늘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오우 자 그리고 이분들은 글로벌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드디어 한국의 여심 그리고 남심까지 제대로 노린다고 하는데 엔시티의 다국적 유닛 그룹 웨이션브이 모셨습니다 웨이션브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웨이비 안녕하세요 웨이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텐입니다 텐 안녕하세요 샤오중입니다 라우즈인 네 안녕하세요 엔시티 웨이비 리더 콜입니다 본인 헷갈릴 수 있어요 콜 맞아요 엔시티 맞이하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양양 안녕하세요 핸대리입니다 여름에 양양이라는 이름 너무 좋네요 막 떠나고 싶네요 그냥 한국에 양양이라는 곳이 있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가봤어요 2, 3번 갔던 거 같아요 약간 양양은 거기가 고향 같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양양 쓰고 있는데 3년을 왔어요 왜 이름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룹은요 엔시티 유닛 그룹이고 전원 외국인 그룹입니다 맞습니다 네 태국인 텐씨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화권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의사소통은 서로 어떻게 하세요? 영어로 합니까? 조금 쇼합을 준비하는 거 같아요 저랑 양양은 영어 많이 하고요 다음에 쿤이랑 한국어 하고 네 우리 중국어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중국어 맞아요 저도 가족이랑 같이 중국어 많이 해요 3개국어 4개국어 왔다 갔다 하네 그냥 맞아요 가끔씩 썩어서도 해요 썩어서도 하고 네 갑자기 영어 얘기하다가 중국어 또 한국어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뭐 먹고 싶어? 삼겹살 오늘 삼겹살 오늘 삼겹살 먹자고 그거를 중국어를 섞어서 삼겹살 맞아요 삼겹살 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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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썩어서도 해요 근데 매니저 되게 힘들겠네 아니요 이해해요 근데 우리 매니저분들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매니저들이? 네 매니저들도 이제 다국적이네 보니까 그렇죠 웨이브 V라고 지금 저희가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는 게 여러 방법이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우리 양양이 알려줄래요? 아 네 일단 V 이거 이거 아 웨이션 V 웨이션 V가 있고 네 그리고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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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션 웨이션은 근데 뭔가 약간 우리 팬분들이 약간 저희한테 애칭? 애칭 같은 느낌이에요 불린 마이 같은 느낌 귀엽게 듣기 귀엽게 발음할 때 웨이션 그럼 이 발음들은 다 괜찮은 건데 어떻게 불러도 네 맞아요 그렇구나 웨이션 V 웨이션은 우리 선미씨하고는 좀 오늘 방송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좀 그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음악방송 맞아요 음악방송이 이번에 한주 겹쳐가지고 활동이 같이 겹쳐서 네 뵀는데 제가 이제 리허설을 보다가 너무 좋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봤는데 웨이션 V 선생님들 선생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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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 웨이션 V 동생들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무대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샤워진씨가 걸그룹 댄스를 잘 추는데 그 계기가 9살 때 원더걸스를 본 이후부터 와 제 맞아요 저요 저요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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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아 원 이게 9살 때였어? 맞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영광해요 제가 17살 때 네요 와 와 이거 진짜 미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니 말이야 맞아요 노바디 춤 한번 두 분이서 한번 와 아 로바디 mun 잠깐 무대로 무대를 멋있어서 야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홉 살 때 추던 그 꼬마가 이제는 우리가 음악을 준비했어요 함께 또 춤을 춥니다 부럽다 와 진짜 진짜 부르겠다 너무 좋겠다 샤오진 썬미 사비 틀어달라는데 사비 사비 틀어달래요 자 바로 나옵니다 자 나온다 나온다 샤오진 샤오진 와 다 외우고 있어 지금 샤오진 씨가 좀 더 많이 꺾었어요 샤오진 어때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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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른 멤버들은 텐은? 저요? 어 혹시 누구 춤을 어렸을 때 추고 잘하고 이런 거 저도 대구 대구 있을 때는 그때 제가 슈퍼주니어 형들이랑 원더걸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슈퍼주니어 네 춤도 따라하고 네 아니 텐 씨가 8년 전에 엔시티 유로 데뷔를 하자마자 인스튜디오에 왔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뒤에 사진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서 한번 랩팟 했었거든요 이 멤버들 중에는 텐 만 유일하게 왔었어요 맞아요 아 8년 만 엔시티 세계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아 진짜 쿤은? 어렸을 때 어떤 케이팝을 좋아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처음 케이팝에 대해서 아는 그룹은 슈퍼주니어였어요 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 아니면 쏘리 쏘리 이런 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아 그랬구나 아 슈퍼주니어를 다들 좋아했구나 그러네 양양도 그랬어요? 어 사실 우리 엄마 원래 케이팝 팬이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슈퍼주니어도 콘서트 보고 샤이니 형도 콘서트 봤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SM에 왔잖아요 그렇지 너무 신기했어요 이야 신기하겠다 신기하겠다 헨드리는? 저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눈빛 좋아요 반전이에요 저는 공부했습니다 케이팝 볼 시간 없었어요 공부했대 지금 공부 잘해서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좀 잘해요 어느 정도는 잘했어요? 어 헨리도 연기 배웠어요 연기 연기? 네 옛날에 아주 잠깐 좀 배웠었어요 근데 헨드리 느낌이 약간 존박 느낌도 있네 눈빛이 음 감사합니다 배우 배우상이야 배우를 그러면 공부 몇 등까지 해봤어요? 제일 잘한 거 아 제일 잘한 거요? 거의 솔직하게 거의 삼백 몇 등? 열심히 했네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 했죠 총 몇 명이에요? 총 400명? 열심히 했네 진짜 그래도 진짜 좋은 거야 400명 중 300등을 한 게 제일 잘한 거니까 와 뒤에 100등 있잖아 100명 있잖아 100명이 있네 열심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케이팝을 듣지 그랬어요 자 서민씨 앨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좋다 8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곡 신곡 후렴 쯤에 가면 되게 조금 울컥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노래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리허설 할 때 잠깐 들었는데 기존에 했었던 음악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어 감사해요 역시 뮤지션 아 감사해요 역시 뮤지셔 아니 본인이 다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어떤 느낌을 좀 저는 사실 선미가 말아주는 이지 리스닝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지 리스닝 약간 좀 영국 락을 생각을 했어요 영국 락? 네 브리티시 락 장르인데 그래서 앨범을 이제 이 곡을 쓸 때도 그냥 처음부터 아예 빈 프로젝트에서 아 그냥 일단 베이스를 8비트로 동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뭔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가면서 곡을 좀 써 내려갔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미라는 가수한테 기대해 주시는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또 놓지 않고 좀 적절히 섞어서 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아티스트에요 아이 감사해요 진짜 근데 노래가 잘 돼야 일단 그렇지 잘 되지 감사해요 박수진님께서 요즘 벌루니 러브만 듣고 있어요 역시 듣고 듣는 선미곡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해요 주로 어느 때 곡이 잘 나와요? 사실 저는 거의 자판기처럼 곡을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 잘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만들어야 해 라는 좀 마음으로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훈련이 된 거 같아요 대단한데? 대단하다 감사해요 자판기처럼 만들어지는 주머니에 동전이 한가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뭔가 조금 떠오르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그때그때 거기서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기초 정도라도 만들어 놓고 야 쉬지 않는 거네요 계속하는 거네요 다르네요 참 너랑 달라요? 왜요 뮤지 선배님도 저는 영감은 저는 주로 선금 입금 미리 주면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여서 자본주의 자본주의 작곡가라고요? 자본주의 그게 최고죠 아 제가 후결제가 잘 노래가 안 나와요 선불 작곡가라고요? 예예예 자 선민씨 벌루니러브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대로 이동해 주시죠 브리티쉬 락 장르면서 선민씨의 또 그런 특유의 장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노래 벌루니러브 라이브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어 천천히 키세요 네 천천히 키시면 됩니다 우리 웨이션도 우리 선배님의 노래 잘 보시고 소감 있다가 한마디씩 다 해주세요 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오오오 Ook 많이 해주세요 예예 예예 감사해요 음악 주세요 run Che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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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입하셔야 되요.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우리 양양은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 선미 노래. 진짜 듣고 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 우리도 리헬스 할 때 계속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와 어떤 부분이 좋았어? 텐은 어떤 부분이 좋아요? 저는 그 되게 쓸쓸가 행복하면서도 조금 아까 선배님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 좀 뭔가 슬픈 느낌 좀 어린 시절 청춘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아련해 곡이. 네. 약간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제 약간 좀 제 목소리가 약간 탁해서 좀 그런 아련하고 슬픈 느낌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형선 님이 한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는 선미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어이고 네. 과찬이십니다.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미국의 선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선미, 테일러 스위프트. 소개할 때. 와 이번 활동에 투자를 좀 많이 좀 했다 그랬는데 스케일이 아주 크다 그럽니다. 맞아요. 또 이제 저희 팬분들이 또 많이 기다려주셔서 이제 처음으로 팝업 스토어도 열어보고. 스탱 빌드에다가 열었대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앞에 저희 팬분들 이름이 다 적힌 에드 벌룬을 저 이거야 이거 이거구나. 얼마나 좋았을까 팬들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얼마나 한 거예요? 네?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큰 거예요. 1층 높이 2층? 어 1층 높이 정도. 1층 좀 넘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1층 꽉 차게. 아 높대요. 1층 문보다 높대요. 엄청 크네. 팬들인데 여기 이름을 들어간 분은 정혜원이에요? 뭐예요? 그 저희 그 저희 시절에는 정혜원이라고 했지만. 요즘 시절에는 이제 그 멤버십. 아 요새 멤버십이야? 죄송해요. 네. 그. 멤버십 친구들만. 그 회원. 네. 빨리 해야 되겠다. 헨리. 근데 뭐 멤버십이 맞는 명칭이죠. 맞죠. 정혜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또 이제 그 감사하게도 그 와 하는 껌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또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 노래랑 저랑. 그러면 우와. 이 큰 벌루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면 사비로 한 겁니까?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제 사비가 나가죠. 아 팬분들을 위해서 또. 네네. 이거 또 맛이에요? 어? 이거 껌. 파인애플 맛있고 있고. 파인애플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 수 있는데 못 사더라고요. 왜? 없어서? 풍절이 조금 됐구나. 풍절이 됐구나. 그래서. 풍선 잘 불어집니까 이거? 이 껌? 네네네. 이게 풍선 잘 불리는 껌으로 유명해서. 오. 버블 껌이네. 멤버십 여러분들이 지금 다 껌을 사고 있는 겁니까? 하하하하. 껌이 조금 되게 예쁘고 뽀짝해서 어린 친구분들이 좀 많이 사시나 봐요. 아니 뮤직비디오도 크로아티아 가서 찍으셨대요. 하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왜 하필 크로아티아를? 어 이제 크로아티아가 숲도 있고 뭔가 호수도 있고 들판도 있고 이런 좀 벌로닛러브는 그런 광활한 곳에서 뛰어놀고 또 그런 풍경에서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어서 네 크로아티아로 가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제가 아티스트에요. 다 생각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어? 저 이거 읽어도 돼요? 그럼요 읽으세요. 3568님이 웨이션브이 얼마 전에 돼지고기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썰 좀 풀어주세요. 어?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어? 봤어요? 봤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맛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회식 갔어요. 우리 센터 이 센터랑 같이 회식하는데 갔다가 그 옆 퇴보에 좀 오프라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오프라 노래 하다가 우리 데보족 와서 혹시 우리도 같이 안무 노래 하나 해주실까요? 노래 하나 해주시면 우리가 안무를 해주겠다? 네네. 그쪽 먼저 했고요. 다음 우리 와서 우리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보여주면 안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무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간 가서 삼겹살집에서? 네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집에서 사이사이 테이블 사이사이에서. 맞아요. 삼겹살집에서 쇼다운이 시작된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신곡 키미디아 또 보여줬습니다. 오오오. 그럼 또 홍보도 됐겠네. 이제 자리 돌아다니니까. 이게 SNS에서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춤이 절로 나왔을거지. 뭔가 우리 팀도 되게 누가 부탁하면 되게 프리스타일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디 나갔다가 어? 한번 나가서 보일 수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팀 그날도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이 식당 줄 서서 먹는 집이잖아요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날 아름다웠다 근데 멋지다 식사하면서 또 그렇게 대단하네 저희는 4부로 넘어갈게요 따라오실래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투쇼 투시컬투쇼 오로롤레오롤레이리오 이리레이로레올리오 콜투쇼 만세 야와라오드 야와라오디 투시컬투쇼 오로롤레오르레이리오 이리레이로리오 콜투쇼 만세 야와라오드 야와라오디 콜투쇼 롤라리 오후 두시 달출걸 또 오라라리 오후 야 라라 우리 오라라 야 라라 우리 오라라 두시 콜투쇼 롤라리 오후 두시 달출걸 또 오라라리 오후 두시 앵콜투쇼 빰빰빰 컬티쇼 4부의 분류입니다 삼겹살집에서 춤췄다는 얘기를 제가 해가서 그런지 회식 얘기 궁금한 거예요 그죠 한 시간에 읽어주시죠 문자가 많이 오고 네 전수민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번주에도 일산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하던데 일주일에 삼겹살을 몇 번 먹는 건가요? 삼겹살 다들 좋아하시나봐요 네 요새는 진짜 좋아해요 삼겹살 냄동삼겹살 그냥 삼겹살도 다 좋아해요 삼겹살을 그냥 근데 우리는 삼겹살은 거의 숙소이모님이 맨날 해줘요 아침에 아침에 삼겹살을 해줘요? 네 아침부터 삼겹살 아삼을 아삼을 만들었습니다 아삼을 삼겹살 구워갖고 쌈 싸갖고 그렇게 먹어요 아침에? 네 저는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외국인분들은 삼겹살에 쌈장 아니면 기름장 아니면 그냥 소금 이거 너무 궁금해요 그냥 생소금을 살짝 찍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추냉이를 삭 올려서 먹는 방법도 있고 저는 소금 저도 소금 저는 삼장 저는 그 뭐지? 참기름 넣고 참기름? 기름장?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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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삼겹살에는 무조건 소주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소주들 좋아하세요? 한국 소주? 네 네 저희도 가끔씩 약간 소 마실 때 소주를 많이 마셔요 소주가 좋아 근데 좀 뭔가 달라요 파악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소주, 양은 맥주, 양양 맥주, 소맥 저는 역시 양양 양양! 역시 양양이야 아 저는 소주 어 핸드리는 뭐죠? 저는 사이다 아 사이다? 역시 모범생 나중에 핸드리랑 둘이 대화 좀 해보고 싶어 역시 300등은 달라 세이비님 한창 워터맘 준비하느라 자, 샤오쥔님은 방울토마토 닭가슴살만 먹는다던데 회식에서는 뭘 드셨나요? 아 저는 회식에서 닭가슴살 토마토, 어이랑 아 고구마 먹었어요 워터밤 어디 나갑니까? 어느 지역? 한국이요 한국이요 아 한국 되게 많아? 아 서울? 아 서울에 네 맞아요 우리도 가요 오 진짜요? 같은 날 오 영광입니다 근데 샤오쥔만 워터밤을 준비하느라고 그런 걸 먹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아 샤오쥔는 약간 벗으려고 해서 벗으려고? 육심이 있네요 일단 짐이 있어서 일단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워터밤이 사실 스트레스예요 운동을 지켜 사람을 저 운동 좋아하니까 원래 괜찮습니다 웨이현, 미나리 삼겹살 먹어 봤어? 채유미 씨가 네! 먹어 봤습니다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민나리 이렇게 같이. 맞아요. 요즘 우리 회사 근처에도 유명한 삼겹살. 아, 민나리 삼겹살이 있어요? 맛있는 데 있어서 저도 2번 정도 가서 먹어봤습니다. 이거 고사리도 같이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 오, 고사리요? 맞아요, 고사리 구우면. 이게 궁금하네. 1123번님께서 한국의 포거 열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거. 허거라는 음식 아시죠, 친구? 아, 네네네네.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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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는 거야. 허거.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허거, 이거는 한국에서 지금 열풍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허거 엄청 좋아해요, 저희도. 왜냐면 저희도 허거집에서 알바로 했었어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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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로. 콘텐츠로. 허거 맛있게 먹는 뭐 특별한 방법 없을까? 소스. 소스 제일 중요해요. 소스를 잘 만들어야 돼, 그치? 맞아요. 뭘 좀 제일 중요하게, 베이스로. 제가 봤을 땐 친구. 친구. 베이스, 베이스. 친구들이랑 먹으면 맛있어. 좋은 사람이랑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버거구나. 특이하다, 특이하다 저 친구. 아, 핸드리 특이하다. 너 핸드리 1층으로 내려와봐. 어, 그럼 뭐 땅콩 소스를 꼭 집어넣은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약간 중국에서도 약간 지효마다 땅콩 소스 넣는 지효도 있고 안 넣는 지효도 있어요. 그냥 기름만 넣는 지효도 있어요. 고추기름 정도만 넣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는. 네. 선미 씨는 회식푸드 뭐 자주 드세요? 어, 저는 뭐 삼겹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약간 처음에 삼겹살로 시작해서 돼지갈비 가고 그다음에 소고기 가는. 아, 진짜? 네. 다들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우와, 맛있겠다. 저 문자 하나 왔는데 삼겹살씨가 읽으세요? 네,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7198님께서, 저 지금 방청객인데. 저희 집 미나리 삼겹살집입니다. 오세요, 미나리 서비스.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어디 지역에 계십니까? 어디에요? 부천. 부천. 여기서 멀지 않아, 부천. 여기서 멀지 않아. 멀지 한 2, 30분이면 가요. 부천 갈 일 있으면, 꼭 상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네, 네. 목구멍 삼겹살요. 화끈하게 짖으셨네. 뭐로 짖지? 그냥 목구녕이라는 거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우리 애기랑 같이 오셨네요. 우리 선물 하나 애기 위해서 누가. 목구멍 삼겹살집 우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자, 핸드리 한번. 네, 핸드리. 읽어주세요, 나온 거 선물. 네. 핸드리, 읽어주세요. 뭐예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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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입니다 쌀. 서영주 씨, 선미 미니 팬미팅 때 준 역조공 물건들 다 사비예요? 그리고 이번 활동 왜 일주일밖에 안 해요? 네, 이 물건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비인데. 그걸 몰라요 정확히? 제가 정산서를 잘 안 봐서. 아하, 나중에 정산이 돼서 그러는구나. 네, 회사의 위험한 발언? 근데 아마 5대5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얘기 안 했는데. 무처적으로 얘기 안 해. 5대5일 수도 있고. 사비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활동을 일주만 한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약간 지금. 수리하면 안 되니까. 아, 실현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도 컴퓨스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네. 컴퓨스도 보여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웨이션V는 그럼 얼마나 활동하세요? 저희 지금 2주째인데 다음 주도 아마 2번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네. 오늘 열심히 하네요 이번에. 맞아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국에서 활동하려고 해서. 한국팬들이 좋아하겠다. 맞아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웨이션V 신곡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미니 5집 나왔습니다. 네. 그 타이틀곡은 기미대라고 해요. 이번에도 처음으로 우리 켄지 작가님이랑 같이 그 노래 만들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도 약간 저의 팀 안 해봤던 밝은 이미지가 같은 노래예요. 네. 밝은 이미지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 텐 할 얘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갑자기. 진짜 많이 했다고. 그 녹음할 때도 뭐 발음 같은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가사. 그거는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한국 가사 때문에? 네. 어떤 발음이 어려워요? 저는 원래 선명, 선명. 선명한. 그거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너무 빨라서. 빨리 지나가니까. 네. 계속 그 니은은 이은가 나와요. 성명 이렇게. 성명 이렇게 되는구나. 선미 누나 이름 부르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선미. 선미. 어 잘 되잖아요. 누나. 아 근데 빠르게 하면 되게 안 되더라고요. 선미선미 빨리 다섯 번만 해보세요. 선미선미선미. 선미선미선미사랑 이렇게 해요. 사랑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죠? 오 와우. 네. 사랑까지. 아주 팬분들이 계시네요. 깨진다. 자 그러면 노래하시죠. 무대로 모십니다. 네. 파이팅. 와 깁니다. 신곡입니다. 깁니다. 깁니다. 시라는 노래입니다. 어 아까 리허설 때 들었더니 남자 그 다섯 명이서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되게 멋있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최인하님께서 목구멍 삼겹살 그 최인점인데 개맛있어요. 아 개맛있대요.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웨이브에 에디션의 Give me that. Let's go.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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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폿라인 pull up on your lights girl 내 맘이 너무 급해 You got my heart baby trust me 하루 종일 네 생각야 이젠 다른 누구도 다 필요 없는걸 나 없이 살 수 있는 너겠지만 제발 나는 안될 나는 못해 baby straight 2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Love Baby can you give me that Baby can you give me that Baby can you give me that Give me that Baby ca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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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that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 조금 더 들어봐 It's the way you walk, the way you're talking Baby, three, two, on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Baby, can you give m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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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Thank you I'm so excited I'm so excited You're so excited It's really a live song Yeah, it's a live song Wow, you're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You're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Yeah, I'm so excited 강나현님께서 아웅, 잘생긴 청년 다섯이서 연신 웃으면서 부른 주니까 아줌마는 그냥 좋네요 힐링 그 잡채다 감사합니다 힐링 그 잡채래요 잡채 저 보는 라디오 보시고 다섯 분이 앞에 보시고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지금 넘어가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자, 최정원씨 태니 오늘 왜 좀 긴장했어? 귀엽당 하셨나요? 긴장했어요? 어, 생각보다 오늘 뭔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왜, 왜? 관객들이 너무 앞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 옛날에 그 데뷔쇼 때 그 주어가 떠오르면서 그 아직 그 느낌도 아직 살아남는 것 같아요 아, 8년 전에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소희 형님 선미씨 하나 읽어주시죠 소희 형님이 김미다 뒤에 아무거나 붙이면 광고 잘 될 것 같아요 광고 찍고 싶은 거 있나요? 요새 잘 나온 거 뭐 있어요? 예? 요새에 다시 질문을 하시는 네, 특이하네요 핸들이 핸들이 뭐라고요? 욕심나는 거 광고 있어요? 하나씩 할게요, 한 명씩 연기Ι 한화씨 저는 약간 타 탄산수? 탄산음료?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소다 네 저는 호그예요 저는 자동차하겠습니다 Give me that 브룸 영영 저는 그러면 치킨이에요 너무 좋죠 치킨 자 핸드리 김민 대 부동산 부동산 좋다 부동산 괜찮네요 야 부동산 광고가 어디있어 치킨이 커지네요 리조트나 뭐 이런거 땅 광고 네 괜찮지 않을까요 핸드리는 저기 예능 해야겠다 너무 아깝다 부동산 광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재밌다 섬미씨는 뭐 만약에 찍는다면 또 찍을 수 있는... 섬미씨는 뭐 광고 많이 찍으셔서 뭐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요? 뭐가 있을까요? 안 해본 것 중에 안 해본 것 중에... 어... 사실 저도 뭐... 네? 목구멍 삼겹살 목구멍 삼겹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목구멍을 보여줘야 돼 아 진짜요? 아 섬미씨가 지금 뭐 핫한 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주류 모델로 또 핫한 얘기였어 아 근데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는데...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술은 뭐예요? 천번호 수준이 되나? 어 이게 그 논산의 딸기로 전통주예요 아 딸기 전통주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구나 병을 네 근데 이렇게 조금 논산 딸기 전통주인데 이걸 조금 제 이미지랑 맞게 또 만들어주셔서 어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못 마시지만 이게 조금 여러 술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향이랑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딸기 향이구나 이게 사기 힘듭니까? 껌이 사기 힘듭니까? 아 근데 이건... 근데 이 술이랑 그 껌도 제가 못 사고 있어요 아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멤버십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네 멤버십들이 풍선에 이름 적힌 분들인데 선배씨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아 취미요? 술도 안 드시고 뭐 이러니까 뭐예요? 뭐 하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요? 뭐 하면 저는 고양이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어 그냥 이제 뭐 그냥 동영상 플랫폼들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전 애니 많이 봐요 이거는 뭐예요 근데 뭐예요? 취미가 산미씨는 예쁜 쓰레기 모으는 거라고 네 약간 그 뭐 그 장식장에 장식품이 좀 많은데 뭐 부채질이 안 되는 부채 부채질이 안 되는 부채? 그걸 모으신다고? 네 뭐 그런 게 있고 뭐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립밤인데 어느 브랜드랑 콜라보한 립밤이에요 근데 그 립밤이 잘 썩어가고 있어요 아 그냥 그냥 놔두는 거구나 네 놔두는 거 예뻐서 그냥 예뻐서 보기에 네 그냥 그렇게 가장 비싼 쓰레기는 어떤 거예요? 가장 비싼 쓰레기는 그 부채가 아닐까 아 그 부채가 재질이 안 되는 부채? 네 그 부채가 그 구 아 구땡 네 도땡 부채인데? 부채질이 안 되는구나 네 부채가 부채질이 안 돼요 뭐 아마 한 100만 원 넘지 않았을까? 부채가 그랬구나 어 핸드리씨가 롤을 좋아하신다고 저는 사실 롤을 못 하거든요 게임 롤? 네 저 진짜 좋아해요 잘해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냥 티어 플래티넘 플래티넘 정도? 그럼 높은 거 아니에요? 한 300등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네 아마 거기 롤 한 사람들 400명 저는 300등 하하하하하하하하 재밌어 재밌어 우와 취미를 같이 뭐 해요? 숙소에서 뭐 같이 뭐 해요? 제일 같이 놀 때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근데 워낙 활동을 같이 하니까 오히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맞긴 합니다 네 네 같이 숙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있죠 네 이제 4명 숙소 살고 있고요 전 지금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게임도 많이 해요 저는 게임도 안 하지만 멤버들이 게임도 많이 해요 네 정말 선민씨가 사담처럼 마이크도 안 들고 막 물어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하세요? 궁금하나 봐야 돼요 방청객이 한 명 앉아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그냥 지금 말 더 많이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전수민씨 태님도 예쁜 쓰레기 모으지 않나요? 하는데 맞아요? 어 저요? 어 저 어 예쁜 쓰레기요 어 뭐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지 않아요? 있는 우리 숙소는 맞는데요? 제가 예쁜지요 아 제가 아 뭔가 뭔가 날카롭지 않은 칼 그런 거 날카롭지 않은 칼 뵐 수 없는 칼이네 어 저는 그 이사하고 나서 제가 원래 크림 자 그림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림 그리고 숙소 아직 놔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예쁜 쓰레기 아 예쁜 아 예쁜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선민씨 마이크를 좀 대신 대박 마이크 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하나씩으로 빼고 집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에버랜랜드에 그림이 전시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 텐씨가 그린 푸바오 그림이 맞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잘 그리네 엄청 잘 그리네 감사합니다 색감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 매니저 쪽에서 갑자기 에버랜드에서 이런 푸바오 전시회 할건데 텐 관심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좋다 저도 푸바오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 번 두 개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그림을 조금 좋아해서 배웠어요 좀 아기 때만 배우고요 다음에 연습생 때는 좀 음 그냥 시간 될 때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크림도 색감이 너무 좋다 어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네 에버랜랜드 저기 아르바이트를 또 하러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거 하셨어요? 아마존? 네 했어요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뭐 했지? 멘트 기억해요? 멘트 기억하는 사람? 우리 맨 안 했어요 우리 춤 안 췄어요 맞아요 우리 그 거 hug만 했는데 그 아 두 명이요 여기 세 명이요 이렇게 두 명이요 세 명이요 쿤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흔들어 둔전 둔젼 둔전 아마존 아 쿤 잘하네 귀여워 자 샤오준 씨는 하트춤을 잘 춘다 그러는데 이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양 같이 하트춤 양양이랑 네 우리 기억나요? 오케이 오케이 하트춤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트야!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귀엽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신정호씨께서 웨이비 덕분에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지금 중국에서 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니까 더욱 응원하게 됩니다 외국으로 진행되는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참 너무 멋있어요 하셨네요 진짜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중국이나 어디 가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으로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설재민님께서 선미씨는 게스트가 아니고 DJ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요 걸트쇼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네 자, 들은 김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끝인사! 네 또 이렇게 오늘 웨이션브이 또 친구들이랑 또 우리 태균오빠 뮤지 선배님이랑 같이 방송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벌로니 러브 대박 나시고요 네 자, 우리 웨이션브이도 한 명씩 짧게 인사 한번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가주셔서 와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샤오징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름답고 아, 덕분에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오늘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쿤 네, 커튼쇼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나중에도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 네,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말을 예쁘게 한다 헨드리 헨드리! 기대됩니다 아, 웃겨야 돼 부담스 아, 웃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마지막 부동산 연락 주세요 부동산 연락 주세요 김인사, 부동산 김인사, 김인사 김인사, 김인사 자, 웨이션브이의 아,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네요 이제 네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뮤지씨도 고생 많으셨군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맛있으신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란 여러분들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저도 남은 한은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